어떤 사고 방식 때문에 창의력이 제한되고 스스로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때로는 희생자가 되기를 강요받는다. 그러나 이 해로운 생각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므로 노력하면 고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우리의 마음을 제한하는 생각들을 의식하고 때로는 우리를 주변으로부터 분리시키면 된다. 우리를 억압하는 생각 내일로 미뤄야겠다. 미루다 라는 단어가 익숙하게 들리는가? 모든 것들을 항상 내일로 미루는 행동에 익숙해졌을 수도 있다. 대부분은 완전히 잊어버릴 때까지 일을 미룬다.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여행을 위해 돈을 쓰지 않고 저축을 해야 한다는 생각? 그냥 싫고 귀찮아서 스스로를 잘 관리하지 않겠다는 변명 모두 우리가 인생을 즐길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동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즐기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리라는 얘기다. 우리에게 인생이란 딱 한 번뿐이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인생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강박관념이라고 불리는 생각은 마치 눈덩이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불, 안 또는 육체적 통증을 통해 나타나며 우리를 완전히 압도할 때까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수치심을 느끼거나 죄책감으로 압도당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으며 인생을 즐길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은 사그라들 수 없는 생각의 소용돌이로 변해버린다. 놓아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한다. 그래야 그 유해한 생각들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난 완벽하게 해야만 해 혹시 완벽주의자가 된 적이 있는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 이미 끝난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방해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달성해야 할 과제 가 있다는 핑계로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럼에도 불과고 그것이 사실은 완전히 주관적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을지 모른다. 완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실패나 무언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나쁜 일을 하도록 거부당할까 봐 무서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성장을 하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가? 완벽주의자가 되면 절대 나아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통하면 가능하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 나를 자책하거나 너를 탓할 거야 당신은 또다시 누군가를 탓하려고 했겠지만 만약 이것이 중요한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고심해야 한다. 비난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그러가 이까지 모두 매우 위험하다.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방해하며 무능력하게 만들 수 있다. 스스로에게 자책을 하며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면 스스로를 마비시키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강박관념에 빠지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 들을 비난할 때는 스스로가 가져야 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이로 인해 미, 성숙한 사람이 되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멀어질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제한하는 유형의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난하며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하는 데에 비, 요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없도록 방해받고 자신을 마비시키는 생각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제 어떠한 생각들이 우리를 방해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그 올가미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기로에 서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다 우리의 손으로 자기 자신을 고통 받도록 만들 필요는 없다. 기억하자. 가장 최악의 폭풍운은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다.